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의 서울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알아봅니다. 하명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붙어볼 텐데요. 지난 10월 28일날 16차 회의가 있었군요. 이번에 위원회 상정안건은 총 몇 건이었습니까? 총 10건이었습니다. 가결된 것이 7건이었고요. 보유가 2건 그리고 부결도 1건 있었습니다. 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이제 연말로 갈수록 안건들이 많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가결된 주요 안건을 볼 텐데요.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인근에 8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립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1, 2인 가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죠. 이번에 서울시 도권위에서 구로구청장이 요청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위치는 바로 구로구 구로동 3-81번지 1175제곱미터 규모 정도 되는 곳인데요. 구로역이라든지 신도림역 역세권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한 편이고요. 주거환경도 양호한 지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 변경이라든지 공공공지 신설 그리고 획지객 변경, 차량 출입구 위치 변경 등을 통해서 총 도시형 생활주택은 36가구 정도 신설한다고 하니까 1, 2인 가구 수요에 응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36세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워낙 핵심적인 교통 요지여서요. 은평구에는 서울 혁신파크 조성 사업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요. 시행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수정 가결도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혁신파크 내에 서울기록원도 건립될 예정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중요 기록물이 보관될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위치는 바로 은평구 녹번동의 옛 질병관리본부 부지입니다. 10만 9천 제곱미터에 대해서 서울혁신파크 지구단위계획 구형 및 서울기록원 건립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결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서울기록원은 서울혁신파크 부지 내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지는데요. 연면적 1만 5천 4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청사 설계 도면부터 30년 이상 된 중요 시정 관련 기록물 그리고 세월호 관련 민간 기록물까지 문화나 사진, 영상, 박물 여러 가지 중요 기록물 100만여 점을 한자리에 모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될 예정에 있는데요. 서울기록원이 건립되게 되면 서울 역사를 담은 핵심 기록물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도 있겠고요. 체계적 과학적 관리는 물론 연구자나 일반 시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정자료 접근성이 아주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곳곳에 관광호텔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또 외국인이 많이 오는 뜨거운 곳이죠. 강남구와 홍대 입구 등에 또 호텔 건립을 위한 계획 변경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강남구 삼성동의 국제교류복합지구, 마이스 사업을 하는 곳에 두 개의 관광 숙박시설이 만들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용적률을 완화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안을 이번에 전격 통과시켰고요. 또 2호선 홍대 입구역도 요즘에 연트럴파크라고 해서 젊은인들이 많이 밀집하는 지역이 형성됐다고 하는데요. 마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관광 숙박시설 건립 계획안도 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구일지로 5가의 19-29번지 1원인데요. 관광호텔로 변경하는 주교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향후 서울, 동남권, 동북권 지역에 부족한 관광 숙박시설의 확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부터 봤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를 알아봅니다. 최근에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무피투자 혹은 갭투자라고 하는 게 극성을 부리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피투자, 갭투자가 뭡니까?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무피투자, 영어용어로는 FEE, P라고 할 수 있겠죠. 비용이 없는 투자, P같은 내 돈이 들어가지 않은 부동산 투자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편차가 크지 않는 지역의 아파트를 산 뒤에 전세시장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전세가격을 매매가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아파트를 헐값에 매입한 이후에 시세차익을 보는데요. 매매가와 전세가 갭을 이용하기 때문에 갭투자, 그리고 일명 전세 깡패라는 거친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투자금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 전세금을 무리하게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세시장을 교란한다, 오히려 전세시장의 불안을 부추긴다 이런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세난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들의 불안 심리를 단기 시세차익을 챙기는 이용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9월에 국회 국토교통회 국정감사에서 좀 정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슈화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세가가 워낙 올라가니까 매매가구의 전세가 차이로 조그만 투자에도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왠지 갭투자, 그 갭을 말하는 거고요. fee가 없다, fee가 없으면 영어로 no fee 이래야 되는데 또 무 fee 이렇게 붙었습니다. 쓰는 영어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보면 집 투자하실 분들이 조그만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떻게 보면 방법이었는데 이게 좀 단기 투기에 이용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서 이런 게 최근에 활성화되고 기승을 부리는 건 언제부터입니까? 일단 뭐 전세가격 불안이 장기화되고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주택시장 위주로 매매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서울이나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좀 본격화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방에서 바람이 좀 먼저 불어수 되면서요. 2011년 이후에 주택가격이 지방의 광역시 중심으로 대구나 부산 지역에 많이 올랐잖아요. 오른 지역에서 시세 차이를 보고 빠져나온 수요가 일부 수도권으로 원정 투자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실제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실에서 한 150가구로 구성된 강서구 아파트의 한 동에 등기부 등본을 다 떼어봤다고 합니다. 2013년 하반기부터 올해 8월까지 한 37건 정도 거래가 됐는데 이 중에 무려 28건 정도가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한 투자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집을 매입한 분들의 주소지를 확인해 봤더니 경남, 부산, 전남, 충남, 울산 등지에 지방 투자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현재 이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한 85%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전세가격이 무려 4천만 원, 5천만 원씩 호가가 올랐으니까 실제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갭을 이용하고 재계약 시점에 전세가격을 급격히 올려서 단기 투자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세값이 워낙 오르니까 돈 조금 더 보태서 집을 사는 게 왜 나쁘겠어요. 그렇죠? 주거 목적이나 이런 투자가 가능한데 문제는 이게 투기적으로 이런 세력들이 좀 몰려다니는 게 문제군요. 지방에서 재미를 보신 분들이 수도권, 서울로 올라온다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서 전세가를 더 끌어올리는 요인을 작용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세 시장 같은 경우도 매물 부족이나 가격 상승에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거의 집값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보니 일반에서는 깡통전세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 서울은 강서, 성북, 강동, 관악, 노원구 같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높은 지역 위주로 아파트 전세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저금리 영향이라든지 그리고 정비 사업의 이주 영향 때문에 입주 물량은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인데요. 전세 매물이 귀어지면서 이런 지역의 아파트 전세값은 올 들어 한 13%에서 19% 이상 뛰어있는 상황이고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도 무려 72%에서 82%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강서구나 성북구 같은 경우는 30평, 25평 이런 아파트를 살 때 내돈 한 천만 원에서 오천만 원 정도로 집을 매입할 수 있는 2, 3억 원짜리 집을 살 수 있는 수준이고요. 일례로 요즘 서울 성북구에서 이러한 갭투자, 무피투자, 전세값에 투자 유형이 나타나서 매매가격이 단기간 크게 올라서 과거에는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인데 왜 이렇게 올랐지? 하고 의문시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특이한 지역이 눈에 띄었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러면 이런 갭투자를 하는 분들이 주로 선호하는 유형이 따로 있습니까? 아무래도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이 많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통해서 집을 사되 나중에 매각을 용이하기 위해서는 비아파트보다는 아파트 유형을 선호하는 것들이 훨씬 많은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전세 수요가 많아서 전세가격을 쉽게 올릴 수 있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의 중소형 아파트를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8월에 수도권에 실거래가 된 전월세 거래 사례를 모두 수도권에 열어봤거든요. 계산을 해봤더니 실제 전세가율이 90% 이상 넘게 실거래됐던 사례들이 7%나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런 거래들 일부가 무피투자, 전세깡패 그리고 갭투자에 쓰였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매입 시에 취등록세도 낼 거고요. 매각하면 양도차익도 낼 거고 법적으로 분명히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세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게 문제일 텐데 점점 이제 또 서민들은 수도권으로 밖으로 밀리게 되는 거고요.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계속 나타날까요? 불가피하지만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요즘에 이제 수도권 외곽에 싼 전세를 찾아서 이동하는 수요를 이제 전세난민, 전세엑소더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전세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또 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이 높아지는 와중에는 안전한 전세, 조금 더 싼 전세를 찾아서 이동하는 수요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렇게 이제 무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양도차익을 챙길 수 있게 단기로 엑시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전세가격도 올라야 되지만 동시에 매매가격도 띄워줘야 되는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급과행으로 지값이 떨어질 만한다든지 또는 경기 침체 때문에 가격이 다시 조정된다면 사실 시세차익을 보는 단기 무피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오히려 저는 이제 걱정이 시장 침체 때 지값이 떨어지거나 조정되게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떼이거나 돌려받지 못하는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무피 투자가 잘못 악용될 경우 이런 피해가 세입자에게 이어지는 깡통전세 리스크가 높아질까 봐 좀 두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이런 최근에 일고 있는 갭 투자 경향들을 어떻게 좀 조심하고 대응할 거냐 두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 부동산에서도 차라리 조금만 내고 집 사세요 이렇게 권유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네. 갭 투자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은 어떤 겁니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거는 이제 부채 일정 부분은 빚을 지고 집을 사는 거와 다름이 없지만 이제 은행에 대출받는 것과 달리 전세를 끼는 것은 이제 이자 비용이 적다는 것 때문에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하지만 결국에 이제 갭 투자함 본인도 집을 팔 때 시세가 올라줘야 차익 실현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집값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변동 주기가 상당히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저성장 기조도 고착화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매매가 전세가 이런 것들이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공격적인 투자 패턴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내년에 이제 금리가 오르고 일부적인 공급과행 우려에 또 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게 되면 전세가격이 오르더라도 매매가격이 오르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손절매나 역전세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 감안하시면서 너무 공격적인 투자는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고요. 또 이제 오늘 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전세값을 오르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데요. 뭐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무피 투자 때문에 만에 모른 손해를 볼 수 있는 세입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세입자를 위한 대책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에 무리하게 이제 좀 저렴한 매물이라든지 매물이 워낙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전세가율이 높은지 확인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겠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계약할 때 전세가율이 얼마 정도 된다. 집값의 몇 퍼센트 수준이니까 보증금을 반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들의 위험성을 좀 공지할 수 있는 전세가율 예보제 같은 경우를 좀 시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이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좀 유료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이 요율이라든지 가입 상품의 문턱을 조금 낮춰준다면 수요자들이 종잣돈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관련한 상품에 보완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서울과 수도권의 또 부동산 시장 최근에 기승을 미루고 있는 갭 투자에 관한 주의점까지 알아봤습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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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